오늘도 다 귀여워 우린 모두 행복 가득한 귀요미야 자 여문들 반갑습니다. 푸지야나입니다. 10시 2분입니다. 자 푸지채널 수준 쓰려 쓴 것을 환영합니다. 프리트홀 프렌즈 5탄의 7편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역의 지시간보다 정시로 8시 1분에 도착합니다. 저번주 부산역의 지시간보다 선로 점검으로 인한 새운전으로 정시보다 4분 늦게 5시 2분에 도착합니다. 선로 점검 그간이 끝나는 관계로가 생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차와 안내거리 유지로 인해서 늦게 운전할 수 있으므로 부산역에 도착할 시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프리채널을 진행합니다. 자 지금부터 프리채널을 진행합니다. 아 우셉 서류를 하고 가이어 저번주 1년 사정이 있는 관계로가 부산에서 프리채널 못타지 한달 된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을시에는 다음주 토요일에 하구요. 내일을 하고 이렇게 되시면은 8시 35분 차를 타고 부산역에 가서 갈아타고 남부에서 할겁니다. 마이 채널 시작합니다. 리듬 게임 도전 리듬 게임 도전 리듬에 맞춰서 버튼을 누르죠 참고로 예 예 고맙습니다. 스파게틀 도전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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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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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 진짜 부끄럽겠다 이게 공세다 퀴즈까지 나왔으면 좋겠을텐데 너무 아쉽구나 퀴즈까지 나왔으면 고도 마스코트가 대기를 좀 해외했는데 아쉽네 침보사고가 좀 났거든요 지금은 끔찍한 상황이라서 좀 어쩔 수 있긴 합니다 일루미노스 무대 스타듀라비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초야라옥 가방지 초야라옥 조야옥 corrections 연결 연결 다 정 연결 염 천야로 다 써버렸네 이번 오션 마메이드 코러진십 금방 이제 도전을 안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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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돼. 서르르 마스코트인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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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팅! 플레이브 캐치! 간다! 퍼펙트 캐치! 시퇴 성공! 너에게로 가는 웨딩 룸! 계속해서 신나게! 계속해서 지켜낸다. 희망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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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또 나포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천천히 나겠습니다. 333만명 아 이구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내일 시간은 플러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